솔로 2번입니다. 셋째 줄에요. 12바디가 되겠죠. 12바디 보시면 엣 엣 엣 엣 엣 심벌도 4분흥표이기 때문에 항상 엣을 하셔야 돼요. 엣 엣 엣 엣 그 다음에 심벌 치시고요. 초보자들 실수하는 부분이 손을 당기는 분이 많거든요. 제자리에 있으시면 돼요. 엣 엣 엣 그 다음에 매미트 줄에요. 13, 14, 15마디 부터 끝까지 쳐 볼게요. 엣 엣 엣 이렇게 피렌을 따로 연습한 다음에 또 전체를 연결해서 해 보십시오. 엣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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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